오늘은 미소! 여기는 글램 연습실. 어머, 세상에. 안녕, 나는 진이. 안녕, 난 나이. 그게 뭐야, 혹시? 커플인가? 커플인가? 세상에. 언니, 언니. 저게 뭐였지? 일리스타! 그때 우리 다 한 번 했던 거 저기 있는 거 맞지? 여보세요? 거기 일리스타죠? 아닙니다, 고객님. 거기 일리스타 아니에요? 거기 일리스타 아니에요, 맞잖아요. 아, 네. 네, 사랑합니다, 고객님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네, 사랑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.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. 글램 내 고깃집에서 치킨 네 마리만 시켜주세요. 아, 죄송합니다만 고객님. 고객님께서는 지금 다이어트 중인 것대로 치킨 안되고 닭가슴살 이용 가능하십니까? 세상에, 그럼 닭가슴살 500인분 시켜주세요. 실례합니다. 몽 а vähän 고객님셔서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합니다.